오늘 짱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잡고 이에 따른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레몬니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5개 열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축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철강 섹터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지금은 조금 탄력이 고전됩니다. 떨어지긴 해서 고민이 됩니다만 그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철강주가 중소형주가 확 올랐고 그리고 대형주까지 살짝 옮기는 듯 하다가 같이 좀 식어가는 오후장입니다. 오늘 짱 나오는 철강주의 시세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자막을 좀 일찍 뽑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펄펄펄 끓는 인계장 가기 전에 뽑아가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가기를 바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정체 구간들인데 종목들 보게 되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오전보다는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철강주가 부각을 받는 투자 아이디어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속도를 높여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얻은 거는 에너지는 자립돼야겠다. 에너지 패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데 이게 벌써 미국이 이어갔던 부분들이죠. 한때 중동과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끈끈하게 중동과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거기서부터 에너지에 대해서 걱정을 덜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쉐인 오일 같은 경우를 꾸준히 또 개발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랑 약간 좀 치큰둥하죠. 요즘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보고 또 러시아와의 유럽 관계들을 보고 각국들이 우리 에너지는 우리가 챙겨야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이겠죠. 그러면 태양광과 풍력을 봤을 때 태양광 판네만 갖다 놓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을까요? 그럼 그 들고 있어주는 게 철강이기 때문에 철강 갈 수밖에 없다.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들고 있는 게 뭐 이렇게 이쁩니까? 들고 있는 게 그게 철강이 지지대가 필요하겠죠. 그런 쪽도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어떤 철대 하나 세운다고 바람겹이 안 돌아가죠. 엄청나 많은 이런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수요가 커질 거에 대비를 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각국이 모두 다 경쟁적으로 나올 텐데 당연히 철강 수요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은 거의 리오프닝 쪽으로 다가섰고 글로벌 각국도 스텔스 오미크론 이상한 것도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리오프닝으로 가는 기조가 꺾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시대가 됐을 때 이게 과연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죠. 지금처럼 다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는 커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회전이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수요와 관련된 철강이 철강과 관련된 이런 수요는 여전히 더 진암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 그런 관점들도 같이 생각해보게 되면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수요와 지금은 당장 철강성 가격이나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수요 측면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철강 같은 경우는 건설에도 쓰인다는 관점에서 이런 내부적인 정책 수혜까지도 대표님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거는 조금 앞으로 가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죠. 그런데 건설만 많이 쓰입니까 조선, 자동차, 여러 쪽에서 강판이나 후판 거기다가 철근, 형강 이런 쪽까지 다 많이 쓰이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쪽이고 변화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여파에서 좀 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연성은 있는데 당장은 좀 아니다 보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군요. 그러면 중소형과 대형색도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중소형주가 오전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무역협상 가운데 쿼트세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세부 조율을 한다는 측면이 중소형주의 또 호재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지난번에 일본 쪽은 벌써 쿼트제가 아니라 관세까지도 조정이 다 됐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못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쿼드 가입 쪽으로 가게 되면 뭘 해줄게 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이 약간 좀 반영이 되면서 나오지 않나 싶게 되면 이제 결국은 우리 쪽으로 와라고 하는 미국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변화 쪽에서 가능한 시나리오 같고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변화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긴 시각으로 접근을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대형주를 보는 게 조금 더 수혜 측면에서 맞을까요? 아니면 탄력성 좋은 중소형 섹터를 택하는 게 맞을까요? 해당되는 섹터의 밀접한 쪽이 더 낫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얘기도 말씀드렸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된 상강 M&T 이런 쪽도 조선이나 풍력 관련된 쪽이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새하재강 지주도 강관 쪽이고 거기다가 또 영국의 풍력 사업 같이 정부가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좀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쪽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거기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키워드랑 같이 갈 수 있는 철강 섹터를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2700선이 코스피를 안착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뭔가 김대표님 파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어디 비둘기 날아왔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분 좋은 흐름 지수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두 번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오늘 랭파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고차 관련 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 가장 핫한 뉴스 같긴 해요.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을 허용했다라는 건 가장 큰 맥락에서는 주목을 할 만한 것 같은데 지금 관련 주로 너무 많은 게 엮이고 있어요. 플랫폼 쪽도 엮이고 있고 자동차는 안 가고 있지만 다른 부수적인 것도 너무 많이 가고 있어서 경쟁 업체들까지 가고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정말 찐 수혜 섹터 어떤 종목 쪽에 있을까요?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일단은 어떤 시장이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가 오다 보니까 카쉐어링 관련된 쪽과 다 같이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821만 대라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과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시장들이 그러면 신차 시장보다 중고차 시장이 좀 더 큰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신차를 받아서 내가 시동 한 번 걸면 중고차입니다. 이제 중고차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장이 큰데 여기서 대기업들이 들어갔었을 때 나머지 기업들의 관계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좋대요. 다 수혜 줄이에요. K-카까지 올라서 저는 좀 놀랐어요. 이거는 좀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저희가 그것도 진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막상 딱 놓고 그러면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수혜일까요? 중고차 업체들이? 왜냐하면 지금 딱 중고차를 봤을 때 가장 큰 첫 번째 관점은 중고차 사러 가보셨나요? 구경은 가봤어요. 아직 면허가? 면허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땄어요. 죄송합니다. 무시한 건 아니고요. 재작년에 겨우 따서 덜덜덜하고 최근에 사고 한 건 나서 좀 그렇습니다. 아이고, 부적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신뢰도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유튜브 같은데 중고차 사기 치면 막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어디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쓰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 믿고 반품할 수 있다거나 그렇죠. 그 시스템을 사람들이 원하긴 하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나머지 업체들보다는 대기업 쪽에 대한 믿음이랄까 브랜드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다고 하게 되면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과연 경쟁자 입장 쪽에서 나머지 업체들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대차 쪽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저는 마침 오늘 증거자 리포트를 쭉 보다가 현대 글로비스가 나오길래 오늘 대표님 나오시는 날인데 이거 여쭤봐야지 했거든요. 현대 글로비스 다른 이슈와도 엮였을 때도 추천 추천 또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호재가 나와요. 오늘장에서 이렇게 나온 호재에서 현대 글로비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략 수정을 좀 보유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대표님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른 종목들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수혜가 글로비스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일단 좀 올랐죠. 올란 상황 쪽에서 이제 전구점 때까지 바로 가느냐 뭐 이런 거 바라보고 있을 텐데 오르다 보니까 지금 신규 관점 쪽에서는 좀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점 쪽에서 그나마 대영주 쪽에서 추세 좀 괜찮고 게다가 만약에 지금 멀리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중고차 마음에 들여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리로 보내주세요. 누가 할까요? 이런 자동차 운송업체들인 글로비스가 하겠죠. 아하.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요즘 케이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보는데 만약에 탁송이라고 그러죠? 보내주는, 자동차를 보내주는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자체 시스템도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쪽에서는 다 글로비스가 맡아서 한다 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수혜는 글로비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하고 또 서비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나머지 경쟁사 입장 쪽에서 너무 무리하게 오늘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역시 오늘장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놀림목을 활용해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봇, 메타버스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어제도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 신규 상장주가 또 가다 보니까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성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네 오늘 유일로보틱스 상장하다 보니까 뜨겁죠? 뜨겁습니다. 정말 여기가 뜨겁습니다. 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아유 저거 왜 상장 안 했지? 아유 저거 왜 청약 안 했지? 내가 청약 안 했지? 해도 얼마 안 주셨을 겁니다. 네 그런 쪽의 소형 쪽이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뜨거운 섹터 테마 계속 부각받는데 지금 신규적인 관점 쪽에서 지금 아 여기서 내일 더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낫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섹터와 종목들로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섹터보다 다른 쪽으로 순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여기서 잘못 샀다간 고점 잡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되 어제 말씀드렸던 또 SPG? 네. 이쪽도 오늘까지도 세죠? 그러니까요.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 네. 근데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볼 때 LG전자 이것도 괜찮을까요? 이번엔? 로봇이죠. LG전자는 아예 브랜드가 있습니다. 클로이라고 하는 이름 멋있죠? 맞아요. 벌써 3종 나오고 있는데 삼성만 보다 보니까 LG도 로봇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쪽도 관심을 가지되 워낙 또 좀 무거운 대응주다 보니까 이 동향이 직접적으로 연결을 안 받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사업성과 또 지켜봐야 되겠죠. 좀 더 지켜보면서 하지만 관심 리스트에는 올려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터베터리 2022가 개막해서 현대도 진행 중입니다. 전고체 키보드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바삐 나오고 있습니다. 곧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들 말고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가져가야 되는지 전략 수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전고체 배터리 하게 되면 앞으로 좀 먼 얘기 쪽으로 생각했다가 요즘 인터베터리에서도 나오고 또 최근에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 있죠. 이쪽에 이번에 인터베터리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025년 우리가 양산합니다. 그래서 뭐 30년부터는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거의 이제 스케줄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쯤이면 거의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양산의 채비를 갖추는 게 2025년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1년이 저는 후루룩 하더라고요 요즘은.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 구조가 아닙니다. 음극재가 없습니다. 양극재, 원래 양과 음이 만나서 이 세상의 조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체화되면서 이게 좀 양극재만, 양극재와 분리막이 역할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국내 CIS나 나머지 종목들 쭉 봤었을 때는 이게 진짜 전고체 배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쪽이냐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된 기술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원자재 가격들 올랐는데 반등은 합니다만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강세와 함께 그 전에 성장주들이 재부각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관심은 있되 아마 원자재 가격들 계속 또 이어지는 부분들 쪽에서 실적 부분들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실적은 1분기 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제 캔과 관련된 업체들이나 외관 관련된 업체들 테이펙스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쪽에서 보면 동원 시스템즈 이런 것들도 같이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변화와 함께 어느 쪽으로 매수세가 쏠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살펴보죠.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바이오주 투심 이야기할 때 대표님께서 셀트리온 일단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상황인데 투심 개선. 이제는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도 아리송하네요. 대표님. 네. 바이오주를 바라보면서 일단 한 1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변화가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 셀트리온 좀 큰 악재들 좀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이 꾸준하게 저점 만들고 올라온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저희가 보통 예전에 알았던 신약 개발 업체들도 같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가되 뭘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보니까 진단키트 업체들도 오늘 강하더라고요. 코로나 키워드가 다시 좀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네.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요. CGN, HD, 바이오센서 그런 쪽인데 이쪽은 오늘 FTS의 편입이 있습니다. 종가에. 거기서 나오는 수급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몰아가는 것보다 이걸 좀 감안하고 대응하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들이 지금 기기 쪽이죠. 그리고 헬스케어 기기나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하다. 특히 실적 바탕이 되면서 움직이는 인바디라든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임의용 기기 쪽 그리고 또 이어지는 치과 관련된 기기 쪽. 이런 쪽도 생각보다 강하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일단 바이오주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 있는 업체들 쪽으로 좀 더 눈길이 가지 않느냐. 이런 쪽의 변화를 챙기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급등했지만 여전히 변화를 봐야 될 SD파움 같은 경우. 이쪽도 앞으로 증설과 함께 가야 될 길을 좀 가고 있다고 보게 되면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HK인호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숙취해소 관련된 쪽과 또 이어지고 있는 신약 라인들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적으로만 좀 챙겨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개 이슈 봤거든요. 이제 원픽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원픽은? 앞서 로봇 관련된 쪽에서 SPG 얘기는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단계 낮춰져서 한 12,500원대 이 정도 부분까지 한 번 좀 늘린다고 하게 되면 또 여전히 기업 내용들은 양호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국산화 쪽에 대한 발판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한 15,000원대 직전 고점대 부분 그리고 손절가는 11,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